근데 진짜 킹받는 게 너 그 유진이 그거 짜증났어 어? 무섭다 무섭다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봤어 근데 내가 원래 암흘료 했었거든요? 암흘료는 너무 아쉬울 거 같은데 내가 그냥 아 너무 킹받다 왜 이렇게 웃겨? 이거 살찌래 너 아니 못생기 여수는 다이브를 캡처할 수 있잖아 예쁜 거 가지고 그래 못생기면 끝만 어딨어? 내가 너 웃을 때 맨날 예쁘다고 진짜 명언이네 약간? 레이아해 모든 사람은 웃을 때 예쁘지 너는 느끼해 아우언니는 좋아 느끼하게 웃으면 뭐야? 느끼해 아니 아니 칭찬이 느끼해 역시 우리 자기예요